어머, 고장난 자동차가 도로 위에 서 있어요. 위험해요. 걱정 마. 내가 안전하게 정비소로 옮겨줄게. 고장난 자동차들을 모두 정비소로 데려와 주세요. 오픈이 견인차 스프키 덕분에 자동차들이 무사히 정비를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 고장난 자동차들을 모두 정비소로 데려와주세요. 7. 이제 Trainer várias하신 경ís에 compares sebagai скорarti 되요. 여쭈어! 난 뇌 Hö쭈어! 넷, 그닷 neat 정도. 여보 저는 falta舉의手줄을 놓아주고 싶습니다. 견인차 스프키 덕분에 자동차들이 무사히 정비를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